안녕하세요. 아리나예요. 제가 이번에는 유광 핑크 하이힐 두 종이랑 흰색 가죽 하이힐 하나를 신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제품 디테일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핑크색이랑 화이트랑 신어본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좋네요. 그럼 일단 한번 신어보고 와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이는 두 핑크 컬러랑 이 화이트 컬러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우선 이 제품은 이게니스 10cm 화이트 킬힐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 무광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코가 뾰족한 스틸레토 타입이고 힐은 10cm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끌은 방지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 아니고 그냥 완전 깨끗한 화이트 느낌이에요. 카메라랑 실제 색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무난한 그런 정말 무난한 데일리템 느낌이네요. 참고로 사이즈는 245 사이즈입니다. 제 발 사이즈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예쁜 화이트 힐입니다. 제 발 사이즈는 8시 17시 18시 18만원fal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저기 있는 피클 하이힐을 한번 디테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제품은 글로스 12cm 슬링백 하이힐입니다 이 제품은 굽이 12cm고요 사이즈는 245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 발 사이즈에 맞는 정사이즈이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유광이에요 쫙쫙쫙하죠? 유광이고 이렇게 앞쪽이 트여있습니다 트여있고 뒤에가 여기 이렇게 간장 버클이 달려있어서 사이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곱 높은 샌들 같은 느낌이네요 색깔은 되게 탁한 핑크입니다 탁한 핑크인 만큼 코디하기 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여름에 신으시기 좋은 오픈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이 통굽 처리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핑크 하이힐 이 제품 이름은 인사이드 오픈 10cm 스틸렉토일입니다. 색깔은 보시다시피 엄청 쨍한 핫핑크예요. 바비 이명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네요. 굉장히 비비드합니다. 그리고 겉 높이는 10cm고요. 사이즈는 24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반짝반짝한 유광이에요. 유광이고 그냥 평범한 스틸렉토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컬러가 이렇게 톡톡 튀는 만큼 이 제품은 파티나 그런 데 갈 때 포인트로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이랑 이 제품들이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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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핑크 컬러랑 화이트 컬러 하이힐을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핑크 컬러랑 화이트 컬러 하이힐을 잘 보셨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만 골라 신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이 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화사하고 그런 데일리한 느낌이 많이 드는 제품이어서 더 만족했던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블랙 컬러 유광으로 된 힐 두 종류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ậ음 Lewin we